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NF 소나타 차량 LPG 차량을 출고하게 됐는데요 이제 뭐 차량이 연식도 그렇고 주행거리도 어느정도 뛴 모델이기 때문에 좀 파워스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고객분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서 이제 정비가 막 끝난 차량이고 이제 출고하시면서 좀 이제 소감이 어떠신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이거는 뭐 셀차 타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간단하게 슈태곤용으로 제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NF 차량 구입하게 됐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타시길 바라겠고 요즘 날씨도 추워졌으니까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몸 건강 그리고 차량도 좋은 상태 컨디션으로 이제 타고 주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 카플레이스 김성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